감정적인 연결은 성공적인 유혹의 기초입니다.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취약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의 경험, 감정, 그리고 관점에 진심으로 관심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내가 방금 공유한 모든 신체 단계들은 유혹을 위해 자신의 취약점 일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혹은 열에 관한 것입니다. 열이 없으면 유혹도 없습니다. 즉, 논리와 마음만으로는 열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간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특함의 거품과 마법 같은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교환과 화학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찬사와 아첨으로 댄스를 시작했다면 곧 자신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띄어 상대방과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가 호구를 거는 말과 규칙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잘못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그것들이 통할 수도 있지만 아름답고 독특한 경험보다는 일상적 모습을 유지하는 당신에게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대방은 당신의 기술에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전체 경험 없이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일박사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온화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며 몸 전체를 활용해 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즐기세요.